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간만에 오십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현수가 한 달 되는 날입니다. 네, 한 달 됐어요. 자,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잘 키웠나 보세요. 할머니야, 많이 컸네. 할머니, 할머니가 올 때마다 눈만 깠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야. 아니, 좀 있으면 깨어날 때 됐는데. 깨어나야 돼요. 네, 좀 있으면 이제, 많이 컸어. 다리 봐봐. 다리가 포덕포덩해. 아이고, 좋아해요. 휴 만져주면 아주. 아이고, 자는 데가 떠다도 귀찮아. 아이고, 완전 되게 많이 컸네. 아이고, 많이 컸죠? 많이 컸어. 아이고, 방구도 끼고프다. 아이고, 요새 똥을 얼마나 잘 싸는지. 그냥, 한 바가지 싸놔. 마사지 하면 좋아요. 마사지 하면 되게 좋아해. 에이, 봐. 이렇게 등마다 줘 봐요. 등마다, 등 수수수 긁어주면 좋아해. 아, 자는 거 해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끓여. 얘는 딱 울 때가 밥 먹을 때만 있어. 딱 알아. 눈떠, 자이끼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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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면은 이제 그냥. 얘는 밥만 주면 돼. 눈떠, 현수야. 현수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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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현수야. 할아버지 왔어. 눈 좀 떠봐라. 아, 좀 있으면 떠요. 뜨면 아주 그냥,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말도 못해. 일어나고 할아버지랑 놀아가요. 할아버지랑 놀아요, 현수 씨. 귀찮대. 아니야, 일어날 때 됐어요. 얘, 아까 몇 시에 먹었어? 아까 3시 반. 그럼 일어날 때 됐어. 3시 반에 먹었으면 이제 일어나. 일어날 거예요. 벌써 입 쩍쩍 따시는 거 보니까 일어날 때 됐어. 샤워해 가야지 뭐. 지금 샤워할 거야? 응. 샤워하면 깨줘. 응, 샤워하면 깨줘. 지금 밥 먹을 때도 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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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응. 할머니 기다리고 있는데, 현수야. 응. 나는 가서 음식 맞춰놓은 거 가지고 올게요. 응. 응. 기분 좋네. 응. 응. 뜨거워. 응. 응. 아직 자고 있어. 놀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놀지도 않고 그냥 계속 놀아. 낮에. 응. 오전에는 계속 놀았어요. 응.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자고 싶지 뭐. 일어나요. 응. 샤워 가야지. 샤워해. 응. 샤워 가야지. 강아지 같아. 강아지 같아. 강아지 같아. 응. 응. 기저고 자주 가르쳐줘요. 응. 자주 가르쳐요. 아이고 왜왜왜왜. 다 먹으러. 일어나야 되니까 짜증나는 거지? ㅎㅎㅎ 너무 잘 찍었어. 하라가. 내 것도 좀 찍어놔. 보내 주면 되지. 응. 응. 또 할아버지 마.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사진 찍어 있습니다. 아유. 또 한데로 보네. 손. 손. 손자랑 놀아요. 하하하.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보세요. 꼬주 좀 차려. 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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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렇게 귀찮아. 뭐가 그렇게 귀찮아. 아니 밥 먹고 싶어도 그래요. 응. 뭐가 그렇게 귀찮아. 밥 먹어. 응. 할머니이랑 놀아봐요. 우유 좀 타와봐라. 응. 좀 먹어. 응. 아유 그래. 배가 고프다. 응. 배가 고파요. 응. 뭐. 좀 먹고 놀 거예요. 아유. 꽤 빠다듬거리네. 응. 손자 안느니가 어떠세요? 할머니. 처음 안았죠? 응. 처음 안하고. 응. 할머니 기분이 좋죠? 응. 할아버지도 안아봐요. 응. 할아버지도 안하고 싶을까? 할아버지도 안아봐요. 응. 할아버지도 안아봐요. 할아버지도 안아봐요. 아유. 할머니도 사진 찍어요. 응. 할아버지도 안아봐요. 응. 진짜 할아버지도 안아봐요. 응. 할아버지 닮았어요? 큰게 크면은 다 크지. 그치? 내가 잘생겼어요. 그래. 엄청 잘생겼어요. 응. 할아버지랑 놀아요. 현수 씨. 눈 고개 뜨고. 눈 고개 뜨고. 응. 에이. 배고파요. 응. 우리 안이그인데. 우리 안이그인데. 엄마한테 가. 우리 전비게도. 우리 전비게도 좋아해요. 엄마. 엄마. 뭐 줄게요. 엄마. け. 엄마. 배고파요. 응. 드러가. 가볼래? 나 깨끗하게 싹 썼어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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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아니요. 오빠 그냥. 이러해야돼? 집안에 놔? 네. 조심할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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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괜찮아요. 안 울어요. 할아버지 나 샤워했어요. 샤워했어요. 눈 떴어? 네. 눈 떴어? 눈 떴어요. 현수야. 할아버지 부르잖아. 현수. 왜그래요? 응. 목 아파. 까끗해. 까끗해. 아니야. 딱 싫어. 응. 졸라요. 밥좀 더 먹어야 돼요. 그럼 샤워했지. 먹어야지. 응. 샤워했지. 먹어야지. 샤워했으니까 좀 놀고 좀 이따가 밥 더 줘요. 밤에 씻기지 말라고. 아들도. 바로 차게. 손바는 머리에 차. 안으로 죽어있는 거야.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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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어서 오. 우리집 언제 올래? 며칠 후에 갈거에요. 형이 이뻐. 야구. 딸기 두개 사자고. 할머니 집 놀아 가야지. 현순아. 와서 자고 가. 싫어? 네. 아빠 온다. 아빠 왔어요. 치킨 족발 사왔습니다. 치킨 족발 사왔어요? 네. 네. 많이 드세요. 아빠 뭐 사왔어요? 이래 봐. 아빠 뭐 사왔어요? 맛있어요. 뭐 뭐 볼래요? 아이구. 아이구. 내 먹을게 하나도 없다. 아이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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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할머니. 혼자 안아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이뻐요. 좋아요? 아이구. 먼저 대면 엄청 커. 무겁지? 아이구. 아이구. 할아버지 손자 보니까 기분좋아요? 응. 그래. 뭔 말하니까. 이제 알아봐. 눈 맞추는 것도 맞추고. 밤에 저기. 밤에. 밤에 있으면 얘가 휘 웃어. 내가 가만히 쳐다봐주고 있습니다. 이게 장갑이 다 벗어지네. 잘못 묶은가 봐. 안녕. 여러분 오늘 현수 한 달 되었어요. 파티 하려고 부모님 조종했어요? 네. 초대하셨어요. 초대했습니다. 아유. 한 달 동안 손자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고 궁금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가지고. 응. 물어보지.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엄마가 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컸어요. 그치. 갓난아기 바로 보고는 못봤으니까 궁금하지. 사람들이 자꾸 아기 많이 컸지.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사진으로만 보고 모르지 뭐. 어때요 엄마? 보니까 좀 많이 컸어요? 많이 컸지. 다행이에요. 많이 컸야지. 많이 컸야지 현수네. 잘생겼다 이쁘라. 너무 네가 잘생겼단다. 아빠 많이 닮았을 때. 오늘 할머니 보니까 할아버지 닮았어요. 그치 할아버지 닮았지. 그럼 아무래도 보고. 그 시간인가 그 시간인데 뭐. 핏줄이니랑 어떻게. 어떻게. 할아버지 닮았을 때 아빠랑 닮았을 때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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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눈 쳐다보지. 딱딱 맞추잖아요. 할머니가 앤겨서 그런 것 같아. 나도 쳐다봐. 식구들. 낯떼킹하고. 오늘 왜 날 해들고. 나도 치냐. 안 울지. 낯설다가 안 울지. 아직 그런거 모르지. 낯을 가리지 않듯이. 낯을 가리면 이제 한 4개월. 그때가 와라. 지미, 지배비를 알고. 우리를 알고. 지금 그냥 몰라. 아 이거 벌써 아니면 천재야. 천재 났어? 오늘. 엄마 요리하고 있어요. 어머님이요. 나채 삶아요. 나채 삶아요. 저희는 요리를 못해가지고. 부모님 모시라고 해도. 사가지고 온 음식이에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다 샀어요. 누가 보기에는. 야 정성이 없겠다. 정성이 없다. 이게 뭐라고. 나무랄 수도 있는데. 다 사먹는 시간이라서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부모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네요. 엄마 미적국 있어요. 드릴까요? 엄마 미적국 있어요. 드릴까요? 족발하고 치킨 좀 쪼고 싶으세요? 치킨 좀 쪼고 싶으세요? 치킨 좀 쪼고 싶으세요? 펜스야. 잘거야? 놀다가 자야지. 하하하하하하 할아버지랑 놀아야지. 할아버지랑 좀 놀다 자야지. 언니는 늙어 되겠다. 늙어. 바로 바로 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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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족발, 양념 있는 족발, 족발, 자체도 있고, 여기는 면. 잠이 와 죽겠어. 오빠 많이 샀어요? 좀 적게 보여요. 많이 산 거예요. 이거 대짜. 대짜예요? 대짜 45,000원짜리예요. 요새 이거 치킨값도 올랐어요. 저 지금 다 올라갔어요. 그때 배달하니 이거 안 하면 샀는데. 요새 배달을 내가 이제 가서 가져와서 포장해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싼 거지. 요즘 다 가격비 싸줬어요. 이제는 가서 사가지고 와야 돼. 포장해가지고 와야 돼. 포장해가지고 오야 돼. 소주랑 똑같아. 글을 잘 모를 때 글이 똑같다, 이기야. 다가가, 안 써봤어. 야, 야, 저 조커 줘. 와, 동작이 하나로. 오오, 현수. 우리 밥 먹을 거예요. 현수 여기 놀아요. 네? 잘 놀아요. 좀 이따가 밥 먹을 거예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궁금하세요? 잘 놀아요? 응. 놀다가 자, 10시 되고 자. 놀아. 많이 놀아요. 아직 배 안 부르니까 안 자고 해요, 엄마. 배 부러야지 자요. 여기, 여기. 아, 봐. 자, 큰 놀이봐. 자, 큰 놀이봐. 너무 순둥이. 순둥이야? 쟤는 잘 해 놓으면, 사람만 옆에 있으면 조용해요. 여기서 볼살만 보이네. 아니, 내가 어제도 새벽 3시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안 자는 거야. 똥을 아주 한 무뎅에 싸놓고는. 그냥 다 치우고 내가 깨끗하게 싹 해줬거든? 공기. 닦아주고 약도 다 발라주고 이랬지. 근데 난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한 5시쯤 다 돼가지고 잤거든? 안 울어. 안 울고 그냥 계속 저러면서 놀아. 밥 먹자.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오늘 현수 한 달 된 파티. 밥 맛있게 드세요. 현수 한 달 된 기념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현수야 나중에 이 영상 보면 지금이 한 달 됐어요. 네, 한 달 기념 파티합니다. 오늘 파티하니까 맛있게 먹었고 현수 보고 이렇게 예쁜 추억 만들어요. 네. 엄마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 많이 드세요. 한국에서는 100일 돼야지 100일 파티하고 이러는데 베트남에서는 한 달 되면 파티한대요. 네, 지금 한 달 됐으니까 큰 파티해야 됩니다. 아, 근데 우리 이제 집안 식구들끼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오시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밥 먹습니다. 현수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 엄마한테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현사이면 우리가 여기 안 와. 네,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 집 온 게 거의 진짜 몇 년 만에 뭐 몇 번 없어요. 진짜 손자 아니면 집에 올 일이 없습니다. 지금 손자 있으니까 자주 오세요. 네, 손자 있으니까 자주 와서 이제 보세요. 밥 맛있게 드세요. 예, 많이 드세요. 어서. 이거 뭐 통조에서 자꾸 자주 오니까 짜증 나대. 짜증 나대. 아유, 저희는 음식을 차린 건 많이 없고 이렇게 해서 다 시켜서 먹는 음식입니다. 족발. 요건 매운 족발이야. 아버지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매운 족발. 네, 매워요. 맛있다. 매워요. 엄마 요건 족발, 요건 후라이드, 요건 양념. 장모님, 요건 안 매운 거예요. 배고프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배고파가지고. 안 먹으면은? 아, 씻겨서 막 젖어 줘야지. 내가 잘 거 아닌가. 배고파13살이, 어, 여긴. 오전. 아오, 호 solu. 오늘은 오전. 아오, 형. 정말, 너는 집이 났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오, 조금만 빨리. 아오, 형. 줄어 배가 들쳐서 저래요 좀봐 내가 우유 타줄게 밥 먹고 먹자 아니야 쟤 울어요 성격 얼마 급한데 밥 안주면 우유 내가 줄게 아니 분유 줄게 우리 현수 물탈 음 줄게 기다려 안돼 안돼 내비둬 응 야간이 누가 올려 응 우리 손주로 누구로 올려 그래 밥도 안주고 그치 밥을 줘야지 나도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요 아이고 내려놔 밥도 안줘 짜증네 자 이렇게 돼 자 현수야 밥먹자 자 야 얘는 우는 거 딱 한 이유야 한 가지 밖에 없어 배고파요 잘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두말할 나이가 있겠어요 아 손을 두 개를 막 엉덩이지 얘 되게 웃겨 지금 막 일이 덜하지 조금만 더 있으면 발로 막 차 짜증네 아 늦게 가져간다고? 성격이 아직 그냥 팍팍 내야 왜 왜 왜 좀 이제 급하니까 발 하나 넣어가지고 약간 올려주면 돼 그럼 먹자 한남 할머니가 먹는게 궁금하대요 운전사야 이제 먹으면 잘 달려 아 아 아 아 쭉쭉 빨아 댄다 젖도 먹고 우유도 먹고 다 먹어요 다 가리는 거 없어 그래야지 응 손님만 고있네 하하하 아빠 안 봐 분유는 내가 주고 있는데 하하하 그지 식구들 알아봐요 엄마 아빠 알아봐요 아직 못 알아볼걸요 백이 넉 달만 되면 알아봐 근데 요새는 씩 웃어 나 보면 저 백일 한 4개월만 되면 저 식구 다 알아봐 맛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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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해비인아면 맛있어 밥 많이 드세요 밥 많이 드세요 이게 안 매워요 그냥 cùng 가이네 딱 그럼 매워 이건 매워 안 매운거 많이 드세요 그냥 cùng 가이네 그냥 안 오예 진짜 먹었어요 분유 한 번 먹여볼래요 손자 분유 한번 먹여봐요 다리를 여기다 넣고 그런게 살짝 들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안 먹으면 이걸 한번 슬쩍 이렇게 흔들어 그럼 먹어 잔다고 지금 늘불해가지고 자 입을 물고는 자 그러면 한번 흔들어줘야 돼 살짝 뺄려 그러면 얘가 다시 빠르게 먹잖아 너무 흔들면 머리 흔들리니까 조금만 좀 쉬었다 뭐 근데 자 그럼 조금씩 한 번 뺐다 빼 그럼 뺄려 그러면 먹어 뺄려 씨앱이 되면서 뺄려 놀고 아 이거 시간맞춰 잘 놔줘 딱 놔줘 놀다 자 놀다 자 엄마 어때요? 좀 쉽죠? 뭐 쉬워요 응? 무녀 주는 거 승수 뭔지 볼 때가 풀리네 나이 차이 부르지 않나 볼게요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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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밥 많아 밥 안 먹으니까 많이 드셔야죠 눈 뜨거 먹어 자려고 엄마 이거 다 먹은 후에 바로 잘 거예요 그렇게 했어 지금 이거 눈 떠면은 좀 이따가 앉아요 지금 한 10시까지 놀다 자 아유 안 올라줘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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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지금 손주 아유 아유 현수에게 문유 주고 아빠 밥 먹을 거예요? 네 밥 맛있게 드세요 아유 아유 밥 먹을먹고 밥 맛있게 드실지 양파 뭐 밥 짜서는 것들 먹을먹겠다고 그러면 더 늘어진까 아 늘어졌어 그러나 north 쩝 inch 엄마, 미역 끓일까요? 맛있으세요, 엄마 엄마, 나채 삶아요 엄마, 나채 삶아요 나채 삶은 거 기억나? 응 마음대로 찍어 먹어요 엄마, 내가 곱창을 먹어서 곱창을 썰기 ㅋㅋㅋㅋ 어머, 엄마 배달거에요 엄마, 나채 삶을 더 잘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안토 dok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지금 자 거기 힘들어 그래도 힘들어 먹을까 챙겨줘야 돼 음룰 배수강 패 thrive 나 이렇게 안 큰 줄 알았어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아 그럼 뭐 도 엄청 보생 했겠구나 으 내가 자식을 키워 봐야 부 암으로 하는데 그 전까지 내가 혼자 큰 자 아유 아유 어떻게 걷다 왜 나도 내가 자신을 키워보니까 아아 우리 부모님도 저랬을 거 아냐 얼마나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그냥 먹여서 키웠을거 아냐 우리 애들 다 우유 먹고 컸어 쌀까래야 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아유 키워 보니까 야 이제 야야 뭐이가 쌀까래야 쌀까래 가지고 우리다가 쌀까래가지고 먹고 돈이 없지 많이 보이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살끗몬메는데 너를 뭐지? 우유 병을 먹고는 완전히 어쩌면 바로 안 나 말해서 먹잖아 그럼 그 닭샤키 왔다가 하면 그 밸라고 그랬다가 한 메트 뜬지 우리 새끼는 태어나서 우유도 못 먹었어요 쌀까래로, 쌀 물 그거 먹었어요 그 전에 시골 다 그랬다 쌀가루에 팍팍 끓여서 우유를 넣어서 우리 아들 셋 다 키웠어 절질하고 없어 네 맥주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예 없어 아주 힘들었어 나 할아버지 안 절은 자고 하고 맛있어 맛 좀 맵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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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에서 먹어볼게요 밤에는 그치 저지 알고 몇시간 자고? 아니야! 몇시간 자고 2시간씩 하나 일을 못년지 같이 안가여? 맨날 같이 안가여 자기 마음에 여친 집에 가고 걱정 뭐 있다고 5. 5. 4시까지 안 잤다니까. 어제는 3시에서 5시 안 잤다니까? 그래도 울지 않으면 괜찮아요. 울지는 않는데 딱 울 때가 배고플 때만 울어. 안 주면 승질이 나요. 면집에 에 에 에 에 하다가 안 주자면 또 소리가 점점률이 올라가서 아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 이제 그 소리가 나오면 사람이 떠드는게 싫을거야 졸렸거든 지금 물 떠넘지 야가 자꾸 떠들있거든 물 떴어 물 떴어? 잠이 안와? 잠이 안와? 어이 다시 난 interacting 오건회 trata 놀다자 mantle 오우 으그 자지마 아빠는 너무 크게 얘기를 했어 알았어 자네? 방에 들어갈까? 많이 갔다 놔 방에 들어가 자고 또 어디에 가면 안 자는거야 이철이 갔다 어디에 또 일로와 나 놔 둬 나 놔 둬 어차피 또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애 보러 왔는데 에이 시발 짜증나 짜증나 자야 되는데 조용하게 자야 되는데 못 자니까 짜증나 이것도 맵겠지 안 매워 이건 안 매운거에요 양양은 안 맵다니까 근데 얘 기름기만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 또 그래 그 전에 그랬다가 안그래도 소화제를 먹어요 소화력이 약해져 그래 소화력이 약해져서 들었다 나도 그런다 많이 먹으면 기름기맛이나 이런거 고기 같은거 많이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요 변화도 저렇게 대충 생겨봐 그는 벌써 어떤 정도가 기본이 있어 그럼 떡 무슨 떡이에요 엄마 빈대떡 김대 김대떡 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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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도 빈대떡 맛이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그냥 먹어봐 아니요 너 좀 먹어봐 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들이 먹어봐 빈대떡 먹을거 많은데 왜 그거 먹어 고기 먼저 먹어 나중에 튀겨먹어도 되고 일단 고기 먹어야 돼 맛있네요 괜찮네요 생각보다 적게 보이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원래 이것만 해도 4인분이야 이거 발톱 있는다고 발톱 쫀득쫀득한거 먹었지 뭐 면헤멤 면헤멤 오빠도 많이 드세요 누나 뭐 교회 다녀? 아니야 교회 다녀? 그 사람들이 오해해 그래서 자꾸 그래서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줬어 그냥 좀 잡고 응 나보고 교회 다니라는 소리지 그렇지 아아 근데 그때 내가 내가 혼자 살 때 나 그 얻어놨고 여기 와가지고 그때 뭐 필요하니까 그냥 공부상 하면서 썼지 내가 그냥 노트북도 갖다 놓고 쓰고 이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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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너무 이러냐고 둘 다 너도 눈 뜨고 또 보고는 잘 안고 그래. 그럼. 입이 삐죽삐죽해. 입이 삐죽삐죽해. 수영소. 일어나, 일어나. 말도 잘생겼어요. 입이 삐죽삐죽. 이것도 만져줘. 어쩜 이렇게 할까? 얼굴이 시원하다. 할머니 시원합니다. 팔도 만져줄게. 팔을 못 만지기를 줄이자. 팔도 만져줘야 돼. 쭉쭉 커야 돼. 아주 커야 돼. 할아버이 맞고 막 커. 으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밥 먹고 매시 먹어요. 매실차 한잔합니다. 매실차 한잔합니다. 매실차. 카페 가자고. 커피. 베트남은 커피를 카페라 가요. 아이고. 다시 조금 더 들어가야지. 연하게. 진하게. 아찐한 것 좀 좋아하니까. 네. 아찐한 것 좀 좋아하니까. 현수씨 잘 자요. 여러분. 현수야. 무슨 꿈 꾸고 있나? 엄마 꿈 꿔요. 엄마 꿈 꿔요. 자 사진. 기념사진 찍으세요. 준비하세요. 보자. 그림 안해줬나? 아하하하하하. 아까 이렇게 두드리는 거 안 맞았다. 근데 넌 이렇게 한다고. 이 새끼들처럼 소리가 들어. 에에에에에에. 두드리면. 가져와. 여기 두드리면 에에에에. 가져오라고. 뭘 가져와. 아 가져와. 아 이거 말해야 되나. 엄마와 아버지 통화하고 있어요. 여보.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봐. 너무 기뻐요. 베트남 할아버지. 오늘. 한 달. 한 달 된 두 개. 베트남 할아버지. 할아버지. 요거 봐. 어휴. 어휴. 똥 싸. 똥 싸. 놀았어요. 똥 쐈어요. 응가 했어요. 응가 했어요. 응가 했어요. 어휴. 얼굴 봐요. 얼굴 봐요. 어휴. 아휴. 으하하하하. 똥 싸. 아휴. 어느 사람 많아요. 어느 사람 너무 많아요. 네. 응.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왔으니까 좋아요. 정신없어요. 나는 잘 자야 되는데. 정신없어요. 똥 때 일찍 쐈어요. 오늘 못 자요. 놀아요. 잘 수가 없어요. 현수야 좀 놀아요. 네. 나는 다행히 자오라. 오늘 한 달 파티합니다. 왜 할아버지. 우리 응 하아노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할아버지도 지금 왜 손잡고 아유 한달 파티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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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싸는 기념 똥 싸고 있어요 똥 싸고 있어요 똥 싸고 있어요 아유 아버지 안아줘요 똥 싸는거 안아줘야 돼 얼른 똥 차 똥 차이대야 여러분 오늘 현수 한달 됐습니다 오늘 파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긴 사진 찍었어요 현수야 똥 싸는 기념도 찍었어요 오늘 지금 현수도 응가 많이 했어요 뱁뱁뱁뱁뱁 아빠 현수 한달 무슨 말 하세요 아 현수 엄마분유 엄마 좀 많이 먹고 아빠가 주는 분유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잘 커리함 아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앙 싫어요 아유가 앞쪽 눈만 뜨거지 지금 위치치치겠지 자 기저귀 갈아주자 오늘 기념한 날 할아버지 할머니 왔고 왜 할머니 여기 계세요? 우리 현수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